많은 분들이 사이버대학인데 괜찮을까? 배울 게 많이 있을까?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. 저도 맨 처음에는 가장 큰 고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학과에 저보다 후배님들이 나이 차이가 저보다 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이런 분들도 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